안녕하세요 나라에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안녕 안녕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극장판 샤이닝스타 모두 보셨나요? 못보셨다구요? 괜찮아요 극장판 샤이닝스타가 무슨 서비스인지? 아이디킥 아이디킥이랑 의요지 서비스 극장판 샤이닝스타가 아이피티비와 의요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박수 모두 박수 어디에서 서비스를 하냐면 비티비, 올레티비, 옥수수,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공지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올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안녕 시작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극장판 샤이닝스타 다들 보셨나요? 못보셨다구요? 괜찮아요 저기요 극장판 샤이닝스타가 아이피티비랑 극장판 다시 할게요 아 어디부터? 어디에 서비스하는지 부터 시작 어디에 어디에서 서비스를 하냐면 끝 끝 끝 끝 끝 걷Q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